그대만의 리그고요. 양극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난 지역들을 가지고 저는 통계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우리가 좀 오판하면 안 될 것 같고. 최근에 일부 지표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약간 상승했다는 그런 통계들이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통계인데요. 그리고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가 약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야권이 승리한 상황에서 이런 기대감이 유효할까요? 시장 상황 진짜 가보고 얘기하는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에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만 소장이 간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또 숫자만 앉아서 보시는 분 아니잖아요. 한 주간의 집값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4월 1주차 통계인데요. 최근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락폭은 계속 축소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엄청난 확대는 아니고 보압입니다. 보압 흐름 안에서 이제 조금씩 등락이 있는 건데요. 전국은 지난주가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3%고요. 수도권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1%입니다. 지방은 0.05에서 마이너스 0.04. 서울은 이제 마이너스자 떼고 0에서 0.01에서 0.02%까지 올라왔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0.03까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목요일 오후 2시에 또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오늘 오후 2시 되면 제 생각은 추세를 보면 0.03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지역을 보면 176개 지역을 조사하는데요. 상승 지역이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어요. 27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3개까지 늘어난 상태고요. 하락 지역은 115개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일부 지역이지만 상승 거래가 좀 나오는 지역들도 좀 있고요. 매수 문의도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한번 볼게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좀 살아납니까? 저희도 이 근처에 출근하다 보면 이사 차량이 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래프 추이를 보면 이게 이제 상대적인 비교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1843건 1824건 정도 1800건대였는데 작년 1월에 분위기 아시잖아요. 막 둔천주공 기분이 나고. 힘들었죠. 그때가 1413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12월은 굉장히 좀 안 좋았고요. 작년 8월이 1800건이에요. 3800. 3899건까지 늘어났습니다. 거의 3900건. 그렇죠. 그럼 비교 대상은 어디로 두느냐인데 일단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810건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2월이 2471건인데 그래프를 보면 2월이 살짝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2월은 핸디캡이 있잖아요. 설 연휴도 있고 날짜도 짧고. 그래서 2월이 핸디캡이 없었으면 아마 2000후반대까지 왔을 것 같고요. 3월은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2800건이면 제 생각에는 3000건 넘어갈 것 같아. 그러면 11월 12월보다는 좋아진 건 맞고요. 작년 8월보다는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알겠는데 이게 작년 8월이면 작년 추석을 추석을 전후로 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꺾였죠. 특례보금자리론 끝나고 사실상. 그리고 초장기 대출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돈줄을 죄면서 시장이 확 냉각이 됐는데. 네. 그런 게 지금은 크게 시장에 작용하는 변수는 없단 말이에요. DSR은 강화됐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변화가 좀 감지가 되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이 나온 부분도 있고 총선 앞두고 이제 정부 여당에서 여러 가지 개발 정책들을 좀 많이 발표했습니다. 기대감을 주기에는 좀 충분한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좀 다른 신호가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컸잖아요. 그렇죠. 저 멀리 약간 후진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6월에 인하하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 이거 6월에 안 되겠는데. 약간 6대 4로 지금 4쪽으로 가는 것 같죠. 이게 올 하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약간 후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평균 한 10년 평균을 보면 4천에서 5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그 수준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좀 희망이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희망이 살짝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의 거래량이 반등의 신호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 저는 그냥 우리 보압이잖아요. 보압이 뭡니까? 그냥 일직선이 아니라 등락을 거듭하는 거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의 중간에 있는 거지. 이게 바닥을 찍고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라는 바닥론을 논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한 시장의 자료가 수집되지 않았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물론 여기가 초고가 단지라는 건 알겠는데. 이 와중에 신고가 거래를 하는 단지들이 있다. 이 동네는 뭡니까? 이 동네가 참 이게 별난 동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압구정동 이야기를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뉴스가 나오니까요. 현대 6, 7차 전용 245제곱미터 크기도 합니다. 전용 면적이 74평이니까 공급 면적이 이때는 이제 좀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80평대 정도 되는데 115억. 115억의 10층이 거래가 됐는데 2021년 4월에 80억이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이니까 몇 년 지났나요? 3년 만에 35억이 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가 더 억하니. 이게 너무 상상이 안 되는 숫자라.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되는데 이게 압구정뿐만 아니라 반포 원베일리는 전용 8사가 40억 넘었고요. 40억 4천만 원 거래가 됐고 우리 한때는 유명한 아파트였잖아요.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75제곱미터가 90억에 거래가 됐고요. 트리마제 우리 또 유명한 성수예. 트리마제가 5층이 136제곱미터가 57억에 거래가 됐는데 2021년에 43억 9천이었으니까 13억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좀 감이 오지 않는데 저는 약간 그대만의 리그고요. 양극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난 지역들을 가지고 저는 통계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우리가 좀 오판하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핵심 지역들이 먼저 올라가면 뒤에 지역들이 이제 따라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따로따로. 따로따로입니다. 지금은 바닥 짓고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고 과거도 그렇고 해외의 국가들을 보더라도 항상 부총 그들만의 리그는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그런 동네가 있죠. 200억 홍콩 200억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맨하탄 이런 것들도 있고. 맨하탄 가도 상상을 초월하고요. 인도 가면 조 단위의 아파트도 있다고 하는데 2조인가 1조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인도는 정말 제가 예전에 출장을 가보면 거리에서 시대가 차를 타고 가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가 한 스트리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세계 최고 부자도 인도고요. 맞아요. 가장 가난한 나라이기도 하고 한데. 아무튼 그렇게 본다면 이게 저는 사실은 뉴스도 그렇고 통계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잘난 지역들은 좀 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통계 왜곡을 유도한다면 아예 강남 3구는 좀 빼고 별도로 통계를 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항상 전교 1등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전국 1등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걔가 우리 반이 되는 순간. 우리 반 반평균이 올라갑니다. 선생님은 행복하고 우리는 불행해지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괜히 반평균이 올라가면 내가 성적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두 번 혼나고. 두 번 혼나고. 넌 뭐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재미 정도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동네별로 참 다른데 예전에는 비싼 데 올라가면 순서대로 올라간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GTX 관련해서 의견들이 많아요. 이게 호재다. 부동산이 들썩들썩 한다는 곳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거든요. 반면에 GTX 비노선이 지나가는 인천 송도 이쪽은 다시 오릅니까? 뉴스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도 갔다 왔는데 제가 갔다 왔을 때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팩트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뉴스 나온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송도 더샵 하버뷰 13단지입니다. 전용 116제곱 메타가 12억 5천만 원 신고가 거래가 됐다. 작년 4월에 10억 7천이었으니까 1년 만에 1억 8천 올랐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용 116제곱 메타가 12억 5천짜리 10억 대가 1억 8천 오르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실거래가 상세 내역을 보니까 갑자기 1억 8천이 압구정처럼 뚝 오르는 게 아니고요. 2022년 4월에 최고가가 13억 6천이었습니다. 12억 5천이 아니고요. 그래서 13억 6천의 최고가 거래가 되고 2023년 2월에 10억 3천 5백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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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서 12억 5천만 원까지 갔는데요. 작년 11월에 12억 8천 5백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기사 내용이 이제 좀 자극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딱 찍어서 1억 8천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우리 작년 1월하고 지금이 그 사이가 좀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회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보면 특별한 이슈는 아니고요. 제가 3주 전에 갔을 때 분위기 잠깐 소개해드리면 의외로 좀 굉장히 좀 조용하다. 차분했다. 차분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보니까 발표가 너무 많이 돼서 민생토론회 갈 때마다 막 굵직굵직한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만 발표를 해주면 참 이게 호재가 되겠는데 너무 많이 발표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됐고 시간이 길잖아요. 2030년 개통 예전입니다. 2030년이 오는 거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 그렇죠. 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사실은 기준금리가 또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흥분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박정현님이 소장님이 바로 그 1등이었을 것 같다고 의견 주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반에 전학 오면 선생님은 좋아하고 아이들은 불행해지는 그 1등이 소장님일 것 같다. 아닙니다. 저는 야단 맞은. 집에서 야단 맞은 한 명입니다. 자.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이 떠들썩했던 그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났는데 이후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에 대한 전망들도 궁금해하시거든요. 소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비자분들이 다 궁금해가지고요. 전화했는데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사실은 물론 구성원들은 좀 달라지었을 수도 있는데. 공약도 좀 다르지 않았어요? 여권, 야권? 어차피 공약은 좀 다르긴 했는데요. 하지만 어차피 안 지킬 거예요. 어차피 여소야대는 똑같았고요. 이전에도 21대도 여소야대. 지금도 여소야대. 총선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반을 누가 차지하느냐. 개헌 저지선을 돌파하느냐가 두 가지 포인트인데. 21대 국회하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별로 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상을 했으니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위축이 되거나 흥분을 하거나 두 가지 경우를 하게 되는데 어차피 예측이 야당이 아마 과반을 할 것이라고 대다수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크게 동요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만약에 개헌 저지선을 넘어섰다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했다면. 그러면 개헌을 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도 있는데 또 개헌 저지선은 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21대 국회하고 비슷하들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제 발표되는 법안들 있잖아요. 소득세법 개정 취득세 중과세 처리가 되느냐 3년 위에 처리가 되느냐. 최근에 나온 시알리츠. 시알리츠도 법안 개정 사항이거든요. 그게 종합부동산세 배제 부분은 법 개정 사항인데 이런 내용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 생각해 보면 21대 국회도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22대 국회도 그렇게까지 뭐. 쉽지는 않을 거다. 민생에 대해서 그렇게 여야가 서로 협치를 하고 알콩달콩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리라고는 대부분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신선한 단어인데요. 여의도의 알콩달콩이라.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네.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요. 이게 알콩달콩 저희가 한 번 살아생전을 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정치부에도 오래 있었는데 알콩달콩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희망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네요. 그래서 별 변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기가 막힌 균형 감각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좀 신중하게 지켜볼 텐데 이게 어쨌든 국회의 과반을 차지한 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점검을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공약이 또 이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공약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크게 네 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민 기본 주거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해서 기본 주택 100만 원 공급을 해주고요. 공공임대 300만 원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헤드라인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2040 세대들을 위해서 월세 월 30만 원 지원해 주겠다. 6080 고령자들을 위해서도 요양비 양로 비용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1번에 들어가 있고요. 2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해 가지고는 공공이 나서서 공공 매입을 좀 늘리겠다라는 내용 들어가 있고요. 3번은 저는 별로 느낌은 오지 않는데 4차 산업혁명 굉장히 좀 그창한 내용들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국가 균형 발전 내용들 들어가 있는데 역시나 보다시피 이게 실현 가능성이 물론 일부 현금 지원 이런 부분은 가능하겠으나 기본 주택 100만 원 공공임대 300만 원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여야가 공이 내세웠던 공약이 뭐냐면 철도를 지하화한다. 맞습니다. 지하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근 동네들은 약간 진짜야 이렇게 기대감도 보여주시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게 될까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철도 지하화는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 공약 사항에도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 지금 2년이 지나도록 진행된 건 없고요. 이게 국회에서 또 법을 만든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하화를 해야 되는 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통사항이니까 해야 되는데 시간은 저는 gtx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gtx보다 더 오래 걸린다? 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더 딱 꺼내볼게요. 그리고 동네별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외지인들이 서울 투자를 더 늘리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똘똘한 한 채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이 입주 물량도 좀 부족하고요.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아닌데 우리 비중을 보게 되면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외래인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어디예요? 저는 노은구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관악구가 이래 했더라고요. 관악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전체 거래 1,242건 중에 34.1%, 244건이 외지인 거래로 나타났고요. 이제 거래량만 보면 전체 거래가 가장 많은 건 송파구입니다. 2,830건이 작년 1년간 거래가 됐는데 외지인 비중이 28.9%. 그러니까 강동구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한 20% 후반대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 중에 한 5건 중에 한 2건 정도는 지방, 2건은 아니군요. 한 4건 중에 한 건 또는 5건 중에 2건 정도는 외지인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 건가요? 떨어지기도 했고요. 산다면 서울에서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비중이 좀 많아가지고요. 강남도 25%나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외지인들도 서울 아파트를 좀 받쳐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튜브로 숙주나물볶음님이 국회 뒤에서는 여야가 알콩달콩하겠죠. 형, 동생 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실 거고 어떻게 아셨지? 맞아요. 성문회 할 때도 그렇게 막 저러다가 혈압 오르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였던 분들이 카메라 딱 돌아가면 살살해. 서로 선배고. 선배, 후배고. 선배고, 후배고, 친구도 그렇습니다. 역할도 가끔 나눕니다. 역할도 가끔 나누거든요. 그렇게까지 걱정을 또 할 상황인가 그런 생각에 가까이서 보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중 하나.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최근에 서울시 도시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된 게 70층으로 집계해 주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좀 이슈가 됐는데요. 70층이요? 네. 그런데 70층이요.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게 잠실주공 5단지 모든 게 70층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역주변에 있잖아요. 역세권 지역은 준주거로 상향 조정해서 70층까지 올리는 거고요. 한강변은 좀 층수를 낮춥니다. 한강 조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아파트가 3930세대거든요. 그러면 이 안대로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6491세대 아파트로 짓게 됩니다. 여기도 굉장한 대단지네요. 대단지인데 여기까지만 본다면 희망이 막 생기잖아요. 용적률도 300% 가까이 올라가고. 그러게요. 요새 재건축 어렵다고 하던데. 그런데 진행 단계를 보면 잠실주공 5단지가 조합 설립인가까지는 받았고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사업 시행 계획인가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 받아야 되죠. 건축심의도 받아야 되죠. 조합원 분양 신청 받아야죠. 관리처분 가야죠. 2주 착공까지 들어간다면 이것도 10년 정도. 이제 파종하는 단계네요. 그렇죠. 그렇죠. 수확하려면 멀었다. 얼마나 심으면 될 것 같아. 야 이 정도야 좀 더 해봐. 이 정도 단계이기 때문에 농사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추밭에 이렇게 줄 메서 이 줄 따라서 하나씩 심는 고단계라고 합니다. 앞으로 상황 좀 지켜봐야겠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